농내장이나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 믿음으로 이 간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 지난 목요일 낮기도의 치유사역 시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요. 사랑하는 교회 60대 여자 성도님은 작년 6월에 농내장 진단을 받으셨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낮기도의 치유사역 시간에 꾸준히 참석을 하시면서요. 기도사역을 받으신 후 농내장으로 인한 모든 불편했던 증상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. 그뿐 아니라 노안으로 인해서 책을 읽기가 힘들었고요. 눈에 계속 뻑뻑함이 남아있었는데 책을 선명하게 읽고 계시고 그 모든 불편한 증상들이 하나도 없다고 간증하셨습니다. 농내장과 노안을 한꺼번에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